환동고기가 과연 어떤 책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의 주체는 그 민족입니다. 우리가 출생신고할 때요. 사람은 출생신고할 때 제일 이름, 생년월일, 태어난 장소, 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우리 민족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어책에도 없어요. 역사책에도. 우리 민족의 이름과 생일을 확실하게 밝혀놓은 책은 환동고기 뿐입니다. 분명히 딱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민족의 장세신화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만 년 전 역사 갖고 떠들고 있는데요. 지구상에 인류가 태어난 것은 분명히 책에 교과서에는 350만 년 전, 다른 책에는 600만 년 전까지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오래전에 태어나서요. 자, 만 년 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혹은 5천 년 전 얘기부터는. 당군요소는 그러면 5천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 99.9% 생존 기간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원세시대에 해가지고 잘라버려요. 현재 교과서예요. 이것을 전부 모아놓은 게, 축약해놓은 게 장세신화입니다. 그래서 민족마다 장세신화는 다릅니다. 아담과 이브는 누구의 장세신화입니까? 유대민족 장세신화죠. 우리 민족 장세신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알 수 있도록 해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민족이 역사가 그 뒤에 쭉 역사가 이어졌고 기록이 있는데 이걸 해석하려면 뭘로 해석해야 되냐 하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 민족. 그동안 99.9% 기간 살아왔던 그 생존 경험으로 만들어진 정신상, 정신. 그 정신으로 역사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빼버리고 어떻게 역민족사가 해석이 됩니까? 이것이 들어있는 책으로서는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웃겼는지 압니까? 교과서예요. 한번 보십시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삼국의 건국, 백제의 선전. 여기는 또 고조선을 그 중간에 끼어들어갑니다. 갑자기 구석기, 신석기 하다가 삼국이라는 나라로 바뀝니다. 도구에서 나라로 바뀝니다.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대 앞, 뒤를 평가한다든가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같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구석기, 신석기, 철기, 그 다음에 정보, 컴퓨터 이렇게 가야지 맞습니다. 아니면 삼국, 건국에 있다. 그럼 그 앞에 고조선이 있다. 고조선 앞에는 배달국이 있다. 배달국은 황국이 있다. 황국 앞에는 떠돌이 생활했다. 이렇게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를 하든지.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최근에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회발전 단계설이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가 얘기한 것인데. 무리사회, 마을사회, 고굴나라 국가사회. 이건 옛날에 부족국가 혹은 부족연맹국가 이렇게 해석을 했죠.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군 사회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환인시대, 환웅시대, 환웅하고 곰류화가 연합되는 시대, 단군 농금시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환당국에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삼신오제시대, 신화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환국시대, 바로 마을사회시대입니다. 신시시대, 고울나라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삼한광경 혹은 단군 세계로 표시되는 국가사회시대. 이렇게 지금요. 이런 시대 구분은 196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에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처음 나온 게 언제입니까? 이 환당국에 나오는 책들이 1300년, 1400년대에 나왔죠. 쓰여진 거죠. 그때 세계에서는 1950년, 60년대에 체계화된 이 사회받은 단계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환당국에를 보면요. 무지무지하게 앞선 시대 구분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역사의 원동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 올입니다. 몸과 마음과, 마음이라고 하면 이성, 감성, 경영성을 포함합니다만 얼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이 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환당국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우리 결의의 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은 환당국 뿐입니다. 그 다음에 사라진 많은 고교류들. 어떤 책이 사라졌느냐, 책 이름은 많이 나옵니다. 삼국사계에도 나오고, 삼국유사에도 나오고,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오고, 각각 여러 문제배도 나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구서목록들, 이런 것들이 있죠. 고조신비기부터 대변설, 조대기들, 이런 책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구서목록에는 표운천사도 있고요. 또 이만희 씨가 얘기하는, 고려시대에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환당국위에는 많은 책의 제목과 그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거기 꼭 환당국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제목과 내용 일부가 들어있고요. 삼국사계에도 들어있고요. 고려사에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고기 내용들만 다 한번 묶어보면, 환당국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혹은 우리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상생출판사 쪽에 근혈했어요. 내가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모든 역사책과 문점류에 들어있는 고기라고 하는, 고기류에 들어가는 책들을 전부 다 묶어보자 내용을. 그러면 분명히 새로운 것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사 DB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고기, 비기, 비사, 밀기, 유기, 유기, 신지, 비사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은? 그럼 만약에 이 내용들이 한당국위 있다고 해서 한당국위서라고 하면, 그러면 조선왕조실록도 위서가 돼야 되고요. 고려사도 위서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서들의 내용을 설명 또는 보완하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급위서인 당군사와 내용 세부적인 설명 다 나오죠. 홍의인간 이념, 안파견이 얘기했고, 환웅이 정치를 할 때 의지를 표명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또 당군의 수명, 이것도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저책에 있는 당군의 영연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화백제도, 우리는 신라시대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신라시대에 있었으면 그전이 있었습니다. 환당국위에는 환웅 때 화백을 했다는 기록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정신적인 문화, 의식을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타, 천부경 3일 신고 이런 장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3일 신고나 참전개경, 천부경은 약간 어디 조금씩은 나오지만요. 저게 다른 어떤 체계도 없다는 겁니다. 딱 있는 것은 환당국위하고 대종교의 경전에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민족경제인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기고사나 부도지 등이 연결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서라고 딱지를 붙여서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받들고 있는 그러한 사론, 즉 사관에 벗어나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립 개연수 창작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원본이 있었느냐 없었냐는 저는 일단은 확증을 하실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필사본이나 암기본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거기다가 자신의 생각을 좀 더 보탰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다른 일소에,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에는 없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풀, 정 또는 우리라고 하는 말. 여기 오신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 계신 분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미국 사람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영어에는 그 맞는 단어가 없대요. 우리 마누라, 한 마누라를 두 남자 내지 세 남자가 공유하고 있나? 이렇게 되죠. 이것이 서양 사람들의 인식인지. 우리나라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 혼자의 마누라인데도 우리 마누라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우리의 인식, 이것이 가장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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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삼자론적 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결의에 이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이 내용을요. 이게 어디에 있든, 이 내용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민족의 생일과 이름과 생일, 결의, 올, 창세신화.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 또 하나 있죠. 자, 제세의 유화입니다. 여러분, 제세의 유화를 되게 어렵게 풉니다. 한문으로 풉니다. 저는 한문으로 안 풀려고 합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세상에 있으면서, 이치대로 되게 해라. 이치가 뭔데요? 앞에 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되게 해라는 겁니다. 홍기인간은요. 같은 뜻이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게 쉽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우리 민족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얘기하죠. 홍기인간이 미래의 유사회의 구운 사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훌륭한 것을 자기 스스로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미국 다 뒤따라가고 일본 뒤따라가기에 급급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키워드, 우리 역사를 이해하려면 우리 역사의 키워드가 먼저 정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정립하려면 어느 체계가 잘 설명이 되어있느냐 하면 환당국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도의 가치는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조성은 이 상황에서 여러가 되어있어uses 수요일에 참여합니다. 감사합니다.